자 그럼 뉴스 3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2월에 역대 최대를 또 그렇습니까? 참 이게 걱정스럽게 사실 3월 1일 날 아침을 기다렸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12월 1월 연속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났기 때문에 2월도 중순까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3개월 연속 적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도 2월에도 적자가 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다행히 2월에는 흑자 반전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산업부 공무원들은 참 열심히 일하죠. 휴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매월 1일 아침이 되면 지난달 무역수지가 혹은 수출 수입이 이렇게 됐습니다. 발표한다는 얘기는 주말이고 필요 없이 출근해서 일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전통이에요. 수출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와대 보고해야 되니까 거의 그때는 일일 보고했다고 그러더라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리고 주간 단위로 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업계 관계자까지 다 불러서 확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거 열을 단위로 해서. 전 세계. 전 세계. 모르겠어요. 조그만 나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요 국가에서는 이런 게 거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인데. 그래 뭐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는. 그런데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해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수출액이 우리 전프로 얘기한 대로 역대 최대를 달성하면서 3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니까요. 지난 2월 우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즉 2월보다 20.6%가 증가한 539억 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가 됐는데 2월에 수출이 500억 달러를 넘어선 거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도 26억 9600억 달러. 이것도 역대 최대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 무역수지가 또 적자할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1월 달에 48억 9000. 굉장히 큰 무역수지 적자죠. 작년 12월에도 적자를 냈기 때문에 2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는 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3개월 계속됐다면 이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건데 왜 그러냐면 지난달 즉 2월 달에도 석탄 수입액이 173%가 늘어나는 등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억 4천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월간으로 그런데 반도체가 24% 컴퓨터 44% 디스플레이 39% 가전 14% 철강 40% 석유화학 24% 석유제품 66% 석유제품 늘어나는 건 어차피 원유가가 올라가면 연동해서 자기가 오르니까 이렇게 해서 주력 제품들이 다 20% 이상 오르는 선전을 하면서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치면서 무역수지 흑자 반전에 성공했다.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가격을 전가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가했다는 얘기죠. 전가했다는 얘기죠.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16% 늘었고 미국이 20.9% 유럽연합이 8.6% 아세안이 38.4% 그래서 유럽을 제외하고 다 두 자리 숫자 이상 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전쟁이 났고 또 러시아의 어떤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장을 줄렌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과연 제재를 우리가 좀 늦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얘기하는 러시아에 대한 대수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좀 불리하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통상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2021년 통틀어서 러시아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이 99억 8천만 달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은 오히려 두 배 정도 큽니다. 173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간으로 치면 한 8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맞을 겁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렇죠. 100억 달러니까 한 8억 달러 수준 정도 되는데 사실은 미국이 허락하고 미국에서 기술을 쓴 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수출은 그 허가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급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발표했지만 전략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여파로 해서 대러시아 수출이 줄어서 전체 우리 수출해 주는 영향은 그닥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체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경기에 둔화라든지 이런 여파로 수출이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유가가 드디어 100달러 이상으로 105달러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수익 금액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3월 달의 무역 수준인 과연 2월 달의 흑자반전한 어떤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오히려 이게 더 걱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뉴스. 사고 하나 하고 가시죠? 컴퓨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컴퓨터라고 하셨다고요. 컴퓨터라고 했어요. 그렇죠. 종북세력 아니냐고. 북한에서 말하면 왜. 뭐라 해요. 컴퓨터인가? 컴퓨터죠. 당연히. 컴퓨터인가? 컴퓨터가 뭡니까? 언제 초 80년. 컴퓨터라고 했다가 종북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북한에서 그랬는데요. 좋아 여러분. PC 등 컴퓨터. 노트북 포함. 그것도 수출이 좀 늘었군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 이런 것들이 주말에 이어지고 이러면서 러시아도 또 다른 제재하는 나라들에서 제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가 이제 브렌트 WTI 할 것 없이 다 100달러 이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100달러 이상의 유가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가.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이 오래 있는 분들 중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야 조금만 더 올라봐라. 내가 유가 쇼 쳐버린다 저거. 아니 뭐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저렇게.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 이런 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심상치 않은데 이거 정말 골반상사나 모건스탠리에서 경고하듯이 120 150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첨예한 분위기가 잡힌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낙감만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점점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쟁으로 때리고 있는데 협상을 해서 갑자기 그만합시다.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으로만 끝날 일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의 분쟁 그게 또 세계 3위의 산유국이 러시아거든요. 여기가 이제 개입이 된 지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한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제 세계 3위 산유국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그러면 유럽에 가스 수출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산유국 기준으로도 세계 3위거든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2% 하루에 500만 배럴을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이 물량이 급격히 만약에 줄어든다면 국제 유가를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페크 플러스라고 하죠. 여기도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가 추가 증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국제 유가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제 문제인데 차트 중에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북마케도니아죠. 그리스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북마케도니아는 100%입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라는 측면에서 핀란드 94%. 이런 나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불가리아 77%, 스웨덴 70%. 스웨덴도 지금 그쪽에 영세 중립국인데 저쪽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용기를 내는 건지 볼 수 있는 거죠. 북유럽 쪽이 굉장히 취하거든요. 독일이 49%, 이탈리아 46%, 폴랜드 40%, 프랑스 24%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로만 놓고 보면 푸틴이 믿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면 대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지역에서 LNG를 들어오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가스를 대신해서 오일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일의 가수요가 생기고 그럼 국제유가는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공급이 굉장히 폭락해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진할한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도 폭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기적인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수요 50% 넣는다고 50%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요 10%만 올라도 50% 100%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5%만 올라도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첨예한 가격 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재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죠. 그래서 IHS 마켓의 대니얼 예긴이라는 부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 제자가 각국의 원유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원유를 구매하거나 자금을 전하는 데 제한이 가요. 러시아 쪽에.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가서 사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배짱을 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수급상의 어떤 큰 변화를 가격이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혹은 가스가 급등 그리고 그 아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럼 미국에 닫혔던 셰일가스의 시추공돌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에너지 업체 중에 셰일 에너지 업체들의 주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대체 에너지. 그렇죠. 이게 100달러 이상에서 계속 놀아준다면 계속 여기에 투자해야 될 명분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조선 업체들. 왜냐하면 이게 가스관으로 하는 거가 이제 막힌다라는 그게 전제가 되면 배로 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조선주가 굉장히 꿈틀꿈틀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세계 경제 그리고 가뜩이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계속 고향한다면 fmc의 멤버들도 어쩔 수 없이 더 강한 스탠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경제는 어쨌든 고유가가 굉장히 큰 장애를 준다는 측면에서 전쟁이 빨리 종결이 되고 국제유가가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게스도 사과라는데 그건 괜찮죠? 여러분 게스화이잖아. 게스화이 뭐예요? 가스. 게스. 가스라고 해야 됩니까? 게스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저의 발음이 돼서. 굉장히 좀 예민하세요. 아우신 뉴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게스까지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기아의 EV6 유럽 올해의 차로. EV6 본 적 없죠? 실물. 왜 없어요? 많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한국에도? 무슨 말씀이세요? 유럽에만 파는 차 아니야? EV6요? 많이 돌아다녀요. 나는 기아가 이름을 좀 잘못 지었다고 봐. 기아? 어떻게 뭘로 가요? EV라는 게 전기차 6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아쉬운 뭐 아이오닉이나 이런 것처럼 딱 해서 솔직히 EV6 하면 잘 안 하다는 데다가 나는 이게 솔직히 어떤 차인지도 처음 알았어 오늘. 그런데 유럽의 올해의 차로 이게 전기차 이런 걸 통틀어서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2022년. 그런데 이게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아직까지 한국 차로서는 한 번도 탄 적이 없대요. 유럽 올해의 차에? 올해의 차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EV6와 함께 최종 후보, 순리스트라고 하죠. 여기에 오른 차들이 뭐냐면 현대차 아이오닉5, 쿠프라본, 포드의. 쿠프라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머스탱, 포조 308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됐는데 EV6가 279점이고 아이오닉이 261점이라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유럽 23개국 자동차 전문기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거래요. 1964년. 그래서 북미 올해의 차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시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아의 EV6가 있는데 그동안 한국 브랜드는 유럽 올해의 차와는 인연이 닿지는 않아서 기아가 2008년대 시드, 2018년의 스팅어, 2019년의 시드 등이 최종 후배가 오르는 정도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왜 제가 채택을 했냐면 이게 가능성이 있네. 우리나라 자동차, 지금 자동차 주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럽에서 가장 좋은 차로 선정이 되고 또 지난번에 북미에서도 기아차나 현대차. 그래서 차를 잘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러나 보면 더 적극적인 무언가 뭘로 그러니까 기존 그런데 또 전기차가 1등 해버리니까 그것도 또 논리가 안 맞긴 해요. 전기차로 확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아차의 어떤 이런 수상 소식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차가 예쁘게 생겼구만. 여기 보니까 약간 해치백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SUV보다 조금 낮고 예쁘게 빠졌죠. 잘 나왔어요.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또 확실히 전기차가 올해의 차에 후보도 많이 올라가니까. 거의 대부분이네요. 보니까. 사실 전기차가 미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도요다가 오늘 어제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도요다 14개 공장을 동시에 멈춘다는 뉴스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본 내 14개 공장이나 되는데 28개 라인을 3월 1일 어제죠. 가동을 중단한다. 오늘부터 재개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어쨌든 하루에 1만 3천여 대를 생산하는 데 차질이 있다. 이게 뭐냐면 부품 공급 업체인 고지마 프레스 공업의 시스템 장애인데 이렇게 되면 부품을 제조해 협력사 간 사이버 공격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고 그러면 원청업체인 도요다도 스톱이 된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부품 회사를 사이버 공격을 했는데 도요다 전체가 스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핵심 부품 회사였던 모양이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제 도요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다이아츠라든지 희노 자동차 이런 데들도 이 회사가 납품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까지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이아츠는 도요다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도요다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도요다의 렉서스도 있듯이 다이아츠는 약간 경차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만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독립된 회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푸라한테 숙입니다. EV6를 오늘 처음 봤으니까. EV6. 그런데 서울에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타봤어요? 타보진 않았는데 예뻐요. 예쁘게 잘 빠졌어요. 어쨌든 그런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자동차 좀 화이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오늘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건 뉴스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넥슨의 김정주. 그러게요. 나 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세한 뉴스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인이. 별수했던 소식까지만 아마. 네. 고인이 이제 아마 미국에서 돌아가신 모양인데. 거기 뉴스의 보도로 보면 작년 언젠가부터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런 뉴스는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사인이나 경과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전하지 않으신 것한테.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예를 들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또 김정주 이사죠. 이사, 또 김택진.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에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연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사실 제 또래거든요. 그렇죠. 한 번이 같아요. 네. 그리고 참 너무 일찍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돼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끄고 계십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